유교적 사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조선 후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지만 사술이라고 치부대던 외과술 그자는 의술이 아닌 사술로 택성을 현혹하였습니다 한방의 외과적 시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백광이 이 또한 분명 의술이며 사람을 살릴 방도입니다 소실되었던 의술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이 또한 분명 의술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이 또한 분명 의술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이 또한 분명 의술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아멘